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시작된 항공 대란이 새해 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근무할 항공사 직원이 줄어들고 기상 여건까지 나빠지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터웨어 집계 결과 어제 하루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과 국내선 2,700여 편이 결항한 데 이어 오늘도 3,000여 편이 취소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계속되면서 LA국제공항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항공편 63편이 취소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도 결항이 계속됐습니다. 또 LA인근 오렌지 카운티 존웨이 공항과 롱비치 공항, 버뱅크 공항에서도 항공편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겨울 폭풍에 따른 악천우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항공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항공편 결항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겨울 폭풍에 따른 항공편은